자 이제 그렇게 됐고 사전머리까지 됐고 이제 진양조를 해야지 거시기를 배울 수가 있어 오늘 이제 육자배기 한꼭지를 배워야 행계로 자배기 육이라고 자배기 육이요? 자배기 육아 삐집어가지고 자배기 육쪽이죠 육자배기? 자린 육자배기 자린 육자배기 아니 그냥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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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은 청산이요 거기 내정은 청산이요 내정은 청산이요 이 숲속에 내정은 청산이요 우리 회원님들 기존의 회원님들은 좋겄다 저기 배우신게 저게 배웠잖아 내정은 청산이요 내정은 청산이요 정산이요 내정은 청산이요 내정은 청산이요 꽃과 같이 저번에 해놓은거는 내가 오늘 점검해주고 오늘 육자 한꼭지 배워 계속 육자 시리즈를 계속 터치를 할거야 그동안은 그냥 놓아뒀는데 이제는 터치를 하니까 계속 이 쪽이요 이거 엄청 골치 아픈거였어요 골치 아프다 죽음을 달라 했었는데 죽음 근데 또 육자가 거의 죽음인데 육자 아니면 또 죽음을 달라 하는 또 회원님들 있으니까 육자를 배울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막 스님이 또 조랑하시겠지 산이기도 시작 산이도 구나해 다시 하나 따라서 하셔야 돼 산이도 시작 산이도 로가 다섯번째 박에 떨어지면 돼요 산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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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해 구나해 구나에, 구나에,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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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 대정, 응. 잘했는데, 응이 시합하게 붙이지 않았어? 대정, 응. 세 번째 박에서, 응. 탁 쳐가 나와야 돼, 시작. 대정, 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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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니은을 미리 붙이면 안되지 뒤에 갈 길이 먼데 니은을 미리 붙여 번지면 나머지 두 방은 어떡할라고? 응응응 하고 갈거야 정산 정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번째 박에서 두번째 박 마지막 구간에서 포물선을 그려서 매조지를 중간에서 한번 해줘 정산 아 아 하고 세번째 박에서 아 아 아 아 아 네번째 박에서 마지막 구간에서 아무려 줘야지 두번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요 시작 정산 아 아 아 아 시작 이 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첫 박이 나와 5박 6박에 2호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가 2박이야 시작 이 임버 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 거기에 2박으로 갔어요 정원 하면 거기가 네 번째가 세 번째부터 정 정원 정원 시작 정원 정원 육박에 가서 마지막에서 어 음 하면서 끝에 또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매장은 이 뭐고고고고고 정원 시작 시작 임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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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 awaken 해서도 뺨 흩 정원 노 노 목숨 야 야 야 그 그 그 그 그 그 세번째 구간 으 으 으 으 고 만 고 만 중 우 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번째 이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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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아 거기도 아아 끝을 또 채워줘 아아 그래 아아 편학의 힐 편학의 힐 썩어냐 썩어냐 아아 好 아하 아아 고 고 녹수고가 청산을 청산을 문지어 못 잊어 휘휘 휘휘 감돌아 감돌아 휘휘 감돌아 휘휘 감돌아 고맙 가 고맙 헤베 고맙 내 고맙 해 두 번 더 하고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다음 주에 이걸 또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죽으라고 들어야 해요. 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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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산, 이, 이, 오 거기를 명확하게 해야 해. 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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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명확하게 해줘야 해. 그 저기 뭐야 구렁이 담내고 와서 막 능청 능청 하잖아. 질렁질렁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구강구간에 박자 크게 다 많이 떨어지는 데가 다 있으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뭉실뭉실한 가운데 샤팡은 다 구강이 있어요. 그거 안 지켜주면 안 돼. 그럼 뭐야 이거 소리가 아니지. 산, 시작! 두 발자까지 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내려갔지? 그 다음에 넷째 바게야. 그러니까 산 이 이 뭐지? 이 로가 오, 육 바게 떨어져야 되고 다시 시작 산 이 로. 삼, 이, 이, 그니까 이, 이, 시작 이, 이, 로 여기서 로가 흔드는, 비로소 흔드는 음이야 다시 삼, 시작 산 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게 아니지 이 시작 이 로 로에서 흔드는 박이가 떨어져서 제일 밑에 하음이라고 로 시작 로 로 구나 시작 구나 해 해 해 해 해 해 대정 응 응 응 응 시작 해 정 응 응 응 응 와 엇 와 오 다 아 으 최 아 아 오 청사 아아 아아 그렇지 이렇게 쏴 아아 아아 그런 거를 해줘야 돼 내가 고급한 목이야 그게 청사 시작 청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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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면 이까 아아 시작 아아 아 아 아 아 이재아호호 이재아호호 굿굿 굿 이재아호호 이재아호호 굿굿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해 이재이임 요기가 어려워 신경 이김보구 그렇지? 그그그그그 그그그그 굿굿굿 그렇게 해야 돼 이김보구 바빠 두 박사에게 다 해야 되니까 시작 이김보구 정 이 박이 참 바빠 정두 정이 세 박자 사이에 두 번을 굴려야 돼 이김보구 정 시작 정 여기가 참 어렵죠? 여기 다시 어려우니까 이김보구 정 정 이김보구 정 정 정 정 정 녹수의 롯가오고 후후후후나 후후후나 시다 후후후나 녹수 시다 녹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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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힛힛힛힛 호드ман 호드ман 중산 중산 이...야... 이...야... 변할... 변할... 이...일... 선... 선... 아멘 토, 토, 토. 토, 토. 토, 토. 독석워가가가. 독석워가가. 청산을 청산을 못 잊어 못 잊어 거기가 못 잊어 휘휘 휘휘 감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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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나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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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구절사님 어서오세요 두꾸만 있을게요 두꾸만 있어도 좋아요 한 번만 더 들어갑니다 세 번씩 배워야 돼요 육잡이기가 어려워 아따 잘 보이네 확실히 고맙소 사안 인구 시작 한글자막 by 박진희 내 정 시작 내 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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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이 임박 전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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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좀 안 으 손나와 아니 예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정확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편하게 흘리야 편하게 흘리야 편하게 흘리야 편하게 흘리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산을 못 이기죠 녹수가 여기가 이렇게 해야 돼 녹수가 강화 시작 녹수가 강화 청산을 못 이기죠 휘휘 감도라 갈 휘휘 감도라 가이 고나 휘휘 고나 고나 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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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틀어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 안되는 거는 그날 와서 마저잉 저기 뭐 고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하십시다잉 자 그럼 내가 한번 넌스톱으로다가 요걸 넣어드릴게 컨디션은 안좋아서 별로 들을 맛은 안날테지만은 호자도 그냥 들어보시오잉 지금 산 휘휘 지 이로 구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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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정산 안 이 뭐고 이 뭐고고고고 정은 정은 독수로 고고고고고 아멘 안이야 편하게 흘리서냐 아마 또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 휘휘 감돌아 갈 거나 해 이렇게 해갖고 고너머니 들어갖고 슬퍼져야죠. 슬퍼져야죠. 슬프잖아 가사도 슬퍼고 얼마나 슬퍼 슬퍼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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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져야.